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있었죠. 레미제라블, 우리가 흔히 장발장이라고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저자죠. 자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데 라이프스 그레이티스트 해피니스.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되죠. 가장 본만.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은 to be convinced. 확인을 받는 것이다. be convinced. 뭘 확인받아요? we are loved.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are loved. 사랑받다고 여기서 이제 접속사 뜻이 생각된 거예요. to be convinced that we are loved.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어 이건 이제 만약에 임영웅을 넣어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임영웅에 의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요. life's greatest happiness is to be convinced that we are loved by 임영웅.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뒤에 러브담에 바이를 써요. 뭐뭐에 의해서 임영웅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임영웅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